학원에서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방귀가 나올 때 와, 돈 흔들지 아, 김현철 진짜 바빠 죽겠네 아, 너무 즐거운데요 에어로비, 그런지 강사처럼 해주세요, 우리 김현철씨가 자, 들어갈게요 음악이 있나요? 음악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? 네, 그냥 본인이 저거 다 부르세요 자, 갑니다 에어로비 4, 6, 7, 8 따라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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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 따라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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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불 내 마음이 빨간불이야 어, 오! 지금 뱀 아픈 바른, 아, 뭐야 이거 어, 뭐야 내 언니, 내 언니 내가 여기다가 좀 더 아시는 거예요 내지 아우 싸신 거 아니에요? 저는 찬이가 했던 거 약간 초급 버전이라고 해보고 중수, 고수 버전 한번 해볼게요. 똑같은 거. 같은 연기 같은 거. 중급 방귀. 중급 방귀? 자, 시작! 5,6,7,8 잔고 부분. 정도. 셋, 넷. 5,6,7,8 아 이게 5,6,7,8 아 뭐지? 무슨 소리야? 네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니죠? 5,6,7,8 오, 맞아요. 죄송해요. 어 What the things yourρεan Yin? 한입. ~? 아니요! 파이 식스에 넷! 파라빠라 빵! 오! 회원님! 네! 안성냄새냐고요! 아니에요 아니에요! 죄송해요! 그쪽에 가면 나잖아요! 죄송해요! 한번 드시길게요! 오우! 냄새! 아이씨! 똥사지 이 ㅆ놈아! 나이스다! 아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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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우리 입방도 했으니까 내가 나를 맞춰봐 문제를 한 번 내볼게! 재미있게 한 번 맞춰보도록 해! 스카이키스를 찍을 때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...